상민호 진지! 진지?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진지!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유튜브 여러분들 아프리카 여러분들은 방송은 못보지만 안녕하세요 자 여기 옆에는 슈푸님 옆에는 성용이 옆에는 승찬이 저희가 오늘 근데.. 근데 잠시만요 성룡이란요 성룡이란요 저 닉네임이 있는데 저기요 근데 둘이 옷 맞춰 입었네요 어? 누구요? 아 그러네요 나랑 승찬이랑?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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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 컨텐츠인데요 이거는 럭키배틀로얄이라는 럭키블럭을 사용해서 총과 무기를 구입해 싸우는 컨텐츠에요 이게 일단 제가 이번에 도티님하고 컨텐츠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테스트 겸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저희가 그래도 도티님하고 하는데 괜찮게 영상이 나와야지 같이 하자고 할 수 있으니까 그쵸? 님들? 그래서 오늘 저희의 테스트 겸 제 따까리들 3명을 불러왔습니다 와우 따까리 안녕하십니까 따까리 박성룡입니다 2 3 형님 아 이래서 저희가 오늘 럭키배틀로얄 룰을 제가 일단 말씀드릴께요 님들한테도 일단 15분동안 럭키블럭을 까면서 아이템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럭키블럭 사망시 무효처리에요 일단 럭키블럭을 죽이면 죽으면 무조건 무효에요 아셨죠? 하지만 저희 질문이 있습니다 죽으면요 럭키블럭으로 죽으면 템 다 날라가나요? 아니요 이게 아이템 명령코드 저장돼있어서 날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대를 죽일때 그 아이템을 뺏지 못하나요? 네 그 이제 15분후에 제가 이제 배틀을 할때는 이 이거 전체적으로 내가 끌면 다 꺼지는거잖아 그쵸? 그래서 다 끌겁니다 아 그럼 그 때 럭키블럭 까서 뒤지면 어떻게 합니까? 어 그냥 인생 존망하는거죠 아 그 게임 끝인가요? 예 그쵸 아 그냥 아이템은 안 얻어도 돼요 솔직히 왜냐면은 럭키블럭 까다보면은 어떻게 저게 살수있는게 많아서 뭐 얻을 필요가 없어요 다시 나중에 와도 되고 아 님땜이 지금 룰을 수정할뻔 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예 일단 무조건 아이템을 계속 갖고있는거로 되고요 어 15분후 리스폰으로 와서 상점을 이용할 수 있어요 5분동안 템을 구입할 수 있고 흩어져요 5분동안 템을 구입하고 흩어져야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맞는 중에 지금 탭을 누르시면은요 님들의 스코어보드가 생겨요 그럼 보이시죠 영웅으로 다했잖아요 아 네네네 저렇게 죽일때마다 하나씩 늘어나요 네 그래서 럭키블럭을 사망시 저렇게 늘어나니까 가장 많이 늘어난 사람이 벌칙을 해야됩니다 어 그럼 운 없는 사람이 벌칙이에요? 예 와 이거는 승차님께서 딱 가기에요 그쵸 아 노각 노각 그리고 전쟁시간동안 럭키블럭 가도 되는데 어 럭키블럭 전쟁시간동안 럭키블럭에서 죽어도 그건 무효절이지만 뭐 자기 알아서 스코어보드가 늘어나니까 어 뭐 벌칙을 해야됩니다 아셨죠? 예 그러면 일단은 간단하게 자 저쪽으로 가봅시다 일로와 보세요 아 어 여기 제가 사다리 설치있었는데 사다리 어디였어? 어 잠시만요 사다리가 지금 없네요 예 날아오르세요 님들 예? 날아오르라 제작 아 오 TP가 빠르시네요 굉장히 네 다 불렀습니다 개빠르죠 예 빠르네요 영타 영타 몇입니까? 영타 좀 빠른 것 같은데 영타 몇이에요 영타요? 네 저 영타도 한 300 나올 것 같습니다 오오 일단 여기있는 기본적인 아이템을 챙기십시오 여러분들 오케이 이게 기본적인 아이템입니다 메디캣 3개과 낙하산 3개를 주어집니다 아셨죠? 낙하산은 어떻습니까? 낙하산은 이제 이 건물에 보면은 체스트가 있는데 체스트중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은 럭키블럭 베리럭키 운 좋은 럭키블럭이 들어있는 그 상자가 있어요 여기 상자 위에 건물 안에 네 그걸 타고 떨어질 때 좀 이렇게 편하게 떨어지고 싶다 할 때 럭키 낙하산을 따악 쓰면 따악 한번 써주시면 안되요? 보고싶어요 어떻게 쓰는지 아 안돼요 어차피 여기 많지 않습니까? 아 이거 제가 간단하게 보여주죠 잘보세요 자 인간이 가장 느끼나는 꼼포심 아시죠 아 잠시만요 왜 그러세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예 우와 천천히 내려갈 수 있어요 깜짝이야 티피하세요 멋있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셨죠 네 티피하시라고요 아 티피해드려야되요? 티피해드려야되요? 자 일단 챙기고 일단은 자 여러분들 어 잠시만요 왜 한개도 없어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 총이 다 있습니다 갑옷상인가? 일단 갑옷상인 중에서는 여러분들 일단 탁 들고 첫번째 줄을 사서 드세요 아셨죠? 전 네번째꺼 살겁니다 아 그러면은 빨리 죽기 때문에 그리고 권총상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상인 어 그리고 어썼드상인 그리고 잡상인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아셨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다 같이 뿔뿔이 흩어지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15분동안 하니까 예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그럼 15분동안 해야되니깐 뭐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준비 예 그럼 지금 33분이니깐 47분까지 캐세요 아셨죠? 예 준비 시작 우아아앙 원래 팀이 3명까지 가능한데 잠깐만 그럼 저희는 2대2 할까요? 어 대박 1요 2대2요? 네 어 대박 허! 오! 아아아아아아악 아 오 대박 아 오 뭔지 모르겠다 아 왔다! 까만 온다! 아 님들 게임원으로 곡괭이는 끄내세요 아 그래요? 아 곡괭이 꺼내야 됩니까? 원래 곡괭이 준대 제가 이거 모르고 메이블 전혀 안시켜서 무슨 곡괭이 그렇게 꺼냈어요? 은색곡괭이요 금색이요 은색응색 아 철곡괭이요 아 철곡괭이요 지금 잠시 아 이 골렘이 아니 이럴수가 아..이럴게 좋은.. 어 잠시만요. 저게 왜 게임모지가 안되죠? 게임모지 음색고깨기 철고깨기 끼내주세요 좋군요 오케 좋아요 오 시작부터 에메랄드로 시작하는 찌너선수 저도 다이아 있는데 에메랄드도 좋아요 럭키볼을 처음 해봐가지고 아 그래요? 아 럭키볼을 처음 해보셨어요? 네 어..이..이..참기한거 수송이다 아 이런..야생으로 와버렸다 일단 10번부터가 열심히.. 어! 어 죽었다! 그렇게 죽으면 오른쪽에 템 누르시면 스쿼브드가 올라가죠 으아악! 가스트! 가스트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아 빨리! 됐어요 됐어요 으아악! 이게 디피클티로 가스트를 바로 없애줘야되요 왜냐면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게 가스트가 맵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잽싸게 없애줘야됩니다 으아악! 개쪼랐습니다 깜짝 놀랬는데 진짜 아니 아 님들과 스타일링 어! 아 잠시만 벨킷 아 안돼다 뭐지? 또 두마리 남았어 왼쪽으로 아아아악! 앗!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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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이놈의 우는 참 오늘 대단하시네 아하! 저도 한번도 안죽았다구요 아 한번도 안죽었어요? 둘다? 네 아 일단 승천에 두번인가 메비랄드블럭이잖아 앙! 너무 좋아요암! 으어어 더럽네요 학생 гар 이거 뭐지? 아깐 금블록원 필요없죠 어, 안쓰! ecc 왜 이렇게 가스타만에 나와 이거 아 이거 문제 있는데? 가스타만에 나와 이거? 문제가 있습니까? 어 럭키소는 왜 주는거에요? 럭키소요? 카오소요? 그거 죽여보세요! 그거 죽이면은 어 모르시네? 슈퍼치킨 미친거 아니야? 치킨조요? 점점 슈퍼치킨 너무 세요 좀 많이 센데 어 님들 왜 한번도 안죽으세요 둘 다? 네? 죽을 일이 없어요 어 크리퍼 크리퍼도 이거 치면 안되요 다른건데 다이아 다이아 네 가스타만 무조건 이게 명령어로 해도 이게 저절로 풀려서 아니 슬램이냐 슬램이 슬램이 거대하잖아 신기하다 럭킹블럭 잘 보이세요? 네 잘 보입니다 어? 나이스 에? 게임소리가 철퍽철퍽하네 와 에메랄드 블럭 10개 용압이야 와우 나는 왜 TNT만 이렇게 떨어지냐 아 나 왜 아무것도 안하냐 이거 대박이죠 마치 저희게 누가 쳤졌죠? 나이스 황금사과 와아아아 아맞아 참고로 황금사과 중에는 인체인트 된 황금사과는 사용은 금지에요 어? 오 렉이 좀 걸리네요 아셨죠? 인체인트 된 황금사과는 사용되고 어디서 막 터지나봐요 예 메비 하여튼 아셨죠? 인체인트 된 황금사과 쓰시면 안됩니다 오 지금 성룡이가 한번도 안주었네 저는 무적이기 때문에 저 진정한 빵쇼트로의 길을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님들 저 빵 얻었는데 빵의 효과가 날카로운 요 강타오 밀치기 흐흐흐흫 저 빵쇼트로 됐습니다 빵쇼트로 됐어요 형 어디계세요? 제가 짱이니까 뭐 아 제가 이겼어요 엄청나게 쎕니다 저희가 몇분까지 한다죠? 47분까지요 순간 37분까지인줄 생각하는줄 알고 깜짝 놀랐네 시간이 타임머신줄 알고 순간 여기서 나오는 몬스터 죽여도돼요? 아니 몬스터 죽여도돼요 아잠깐만 근데 위치해 위험 망할 도글쏘잖아 아아 이거 버리면 안돼 잠깐만 죽어 하지마 죽일거는 빨리 죽여도되고 잘해 죽이지 말아줘 은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여기 개꿀 여기 개꿀 에메랄드? 에메랄드 불러? 몰라이가 아니야 어 저기 누구있다 뭐라구요? 빵쇼트로 진다면서요 어디계신데요 여기요 여기요 이쪽이요 이상한 템만 나와 여기여기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으어어어어여 와 대박 아아 지루키 와 오 내가 연락 오따 하니까 오 오 아 어헉헉 어헉 와 삿날뻔했네 아아 나 진짜 저 게임 끝나가봤떠요 잘 내겠네 질수 없게 정말 쓸데없는 와 죽을뻔했다 지금 좋아 왜 나만 이런 팀이 이겼다 나 오늘 왜이러냐? 나 오늘 왜이렇게 좋아? 나 오늘 미쳤네 오늘 저도 미쳤어요 오늘 운 개졌어요 지금 와 또! 와 연속 재팟 찢어쓰 이런맛을 찢어쓰 따뜻한 작품이라고 불러 대지배라 찢어쓰 정말 노스에 뭐가 나온다 못났어요 노스에 좋은게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한점같이 무빙 이리올게요 무빙 오케이 아 섞여 가스트가 나랑 공격을 하네 아 맞아 나 엔더즘도 있겠지 다이아블럭 오 케이크 올라가주면은 이거 여기 여기 밖에까지 나가도 되는거죠 네? 숲에서만 있었죠 이게 그 맵에 유리로 되시니까 거기까지만 가면 돼요 아 유리로 되있어요? 네 유리가 맨 끝으로 되있기때문에 어허 아 아니 더러운 소리 되시는데 전체 용가해요 제재가 좀 필요한것 같습니다 전체 용가해요 어 어 뭐지 이거는? 아 터졌는데 어디서 터진건지 모르겠어요 어 잠시만요 아 저 죽일거 같아요 아 어 상대다 와 와 성룡이가 한번더 죽네 와 안돼 도와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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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아아아 죽을사람은 죽네요 네 또 깜짝아 안녕하세요 조작을 좀 바꿔야겠다 왜이렇게 쓸모없는 템이 많지 달리기 왜이렇게 쓸모없는 템이 많지 왜이렇게 쓸모없는 템이 많지 이따가 입을께요 이따가 입을께요 어 잠깐만 어 으름망을 일단 47분이니까 6분 남았습니다 섬님들 좀비 좀비 좀비가 다가 타고 다녀 자전거요? 다악 아 닭이요? 좀비가?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 진심 그거 영상클릭감이다 와 오 나 닭을 타는건 좀 처음 줬네 어? 어? 아 슈퍼님 리차드한테 타다 나가셨네 저희랑 승찬이랑 리차드랑 친하거든요 그치 승찬이? 어 뭐야 어 뭐야 에헤 죽으셨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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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개운이 없어 아 님들 저 어떻게 죽는줄 알아요? 어 뭐지 이거? 아니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 다이아몬드 블럭 그 삭탑이 떨어졌거든요 어 네 지금 제가 거기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이거 아 님들 걷는거 아니죠 저기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깨만 가져올게요 예? 안타깝다 3개 3개 가져가도 되죠? 님들 죽입니다 아 어? 알았어요 제가 2개만 가져갈게요 에이 이거 완전 쓰레기네 저거 안타까워 아니 근데 불에 맞춰 죽었어요 제가 잠시 부금을 끌께요 여러분들 제가 부금을 끄고 제가 영상편집할때 BGM을 집어넣겨요 너무 정신없네요 하나 둘 어이 깜짝이야 아 말이온어? 블럭에서 나온 그 블럭은 크허어어얽 흑 이런건 대부분 이런 가운데 유아압 아 청료들 총님 어디가셨어요? 저요? 아 저 아니죠 와우 잠깐만 바꾼님 어디가셨어요? 저요? 저 지금 되게 음밀한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음밀하고 이밀하게? 죄송합니다 네 바비라는 게이가 저 쫓아와요 바비요? 네 아 개 개세요 바비 진짜세요 네 아 데미지 안돼요 주... 잡을 만할걸요? 어? 데미지가 2씩 들어가는데요? 개 아픈데요? 아 잠깐만 화면 더 벗어났어 아 미친 튀어야겠다 일단 아 뭐야 이 좀비들은 3분 남았다 네 3분 남았습니다 얼마 안남았네 아 큰일났다 한 명 잡아야될거 같은데 아 박근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밥 일로오려 뭐야 이거 흑은 아 이거 같이 캐실래요? 네? 같이 캐실래요 저랑? 아니에요 내가 누가 죽을지도 모르는 와중에 에이 뭔소리세요 아 저기 밥 밥 밥 밥 뭐야 어디야 죽어요? 아 여기 고시마 아 셀프님 여기 계시네? 네? 어디요? 어? 어? 뭐지? 제가 한번 캐고있습니다 뒤에 물의 흐름으로 딱 망쳐놓은 뒤 어 뭐야? 뭐야? 으악 으악 내꺼야 담으세요 뭐 님꺼야 제가 했는데 어떻게 못먹나? 아 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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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네네네 괜찮지요 엄청 거대한 좀비가 나왔는데 오우 좋아 여기도 있네요 자 여기는거 좀 캐오겠습니다 여기 럭키블럭이 많거든요 이것도 제가 럭키블럭이 제일 설치한거야 저희 아 컨텐츠TV 설치한거와서 어차피 호박이 나오네요 아니 호박은 왜 이렇게 많죠? 아 지금 잠시만요 제가 왜 세 번 죽었죠? 아 맞구나 어 승찬이 세 번 나 세 번? 성룡이가 어떻게 한 번이지? 저는 운이 좋아야믄 와 빠꾸가 저럴 내가 냈는데 와 나 오늘 잭팟 쩔어 어 쩔어 쩔어 뽕 소리들린다 와 오늘 뭐 난리인가 나? 진짜? 어 오늘 여자친구는 쩔어 쩔어 나이스 아 지금 따라하시는거에요? 아 진짜 저희 지금 에메랄드 48개 있습니다 총이요? 아니요 지금 갑옷 다 사고도 47개 48개 있는데요 이게 지금 4명이라서 한 10명정도 하면은 예 또 어 어 어 어 왜요 올리호프 이런 버섯같은 놈 어 럭키스워드 어 럭키스워드가 세죠 여러분들 참고로 진짜 셉니다 아 에메랄드 자 여러분들 시간 끝났구요 네 아 끝났어요? 이제 그 가운데 가운데로 맞추시면 되요 알겠습니다 스폰 치면 되나요? 어 스폰 쳐볼래요 안되는군요 어떻게 가죠? 예 그 걸어서 보세요 어허 걸어서요 이게 어차피 메이비 그 중간중간에 써요 걸어서 오면 되요 알겠습니다 여기인가 여기다 오면서도 이제 럭키블러가 까도 되긴 했는데 5분동안 예 이제 수전시간이에요 잠시만요 아 저는 키를 선택하겠습니다 가진게 없어요 알 수 없게 저는 TP를 선택하겠습니다 아 잠시 끄겠습니다 저기요 아 뭔 TP입니까 아니 키랑 TP랑 뭐 같다는거 아 저는 지금 어 맞다 나 스커보드 내게 됐다 개맞겠다 자 일단 일단 다들 이제 TP 좀 타시고 아 TP타세요 아 제가 해야되는 부분이니까 아니죠 해줘 자 이제 해줄까 어떻게 하는지 몰라 아 그래요 이제 여기서 이제 상점을 이용하시면 돼요 이제 5분간 상점을 이용하시고 5분도 흩어지면 되거든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던 첫번째거 상점이 좋다고 하셨죠 제가 말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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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첫번째거 무조건 사세요 갑옷을 어 와 내꺼야 내꺼야 어 아 그거 내껀데 아 돈이 별로 없네 총알 살 수 있다 총알 저기 누구 이거 뭐였더라 이름 승차님 예? 저의 신발을 가져가셨습니다 어 그런거 먹은적이 없는데요 아니 신발 있을거에요 신발 봐보세요 그러니까 먹은적이 없데 어 철이 부족해 나이스 감사합니다 어 이거 좀 심각한데 어 가격 밸런스가 딱 맞는거 같애 저번에는 너무 많이 총을 사서 어 분명은 다 똑같은건가? 아니요 가격이 비싼 이유가 뭡니까 이 또라이님아 아 어쩐지 좀 비싸더라 네? 아저씨 아 멍청하세요? 어쩐지 약간 비싼거 같애써 맨 왼쪽에 제가 이템으로 님들을 죽일 수 있을까요? 왜요 내가 알기론 이게 제일 좋은걸로 아는데 저 보석물을 본적이 없거든요 에메랄드 한번도 뜬적 없고 진짜요? 네 한번도 없어요 가스튬 하나 여섯번 뜬거 같애요 문 진짜 오나보다 오늘 밥을 핵시 찍을때도 그랬잖아요 아니 그럼 아무것도 없어요? 네? 지금 이거 럭키스워드랑 값받는거 밥잡아서 얻은거 어우 불쌍하 야 다같이 돈 좀 줍시죠 남은거 남은거 좀 줍시다 사람들은 기부합시다 어 권총을 좀 들어볼까요? 저도 권총을 사고 권총은 쓸다가 없어요 최대한 불쌍한 사람 권총 무시하세요? 최대한 불쌍한 사람 네 무시당한 권총한테 한번 죽어보세요 좀 이따 고기 사고 내가 형은 이정도까지 운이 없을지 아 아니 이럴수가 소프님 제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열개랑 오 너거랑 술을 타는 맞아 참고로 술을 타는 여기서 제한된겁니다 이 술을 타만 살 수 있는거에요 아셨죠? 연속적으로 술을 타는 구입하시면 안돼요 아셨죠? 네 그니까 이 각종 술을 타마다 가질 수 있는데 그니까 제한된게 두개에요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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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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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이에요 아셨죠? 뭔 소리인지 아세요? 네네네 큰일났다 이거 이거 술을 타 많이 샀어요? 설마? 아니 술을 타는 많이 샀어요 기골을 받아도 살게 없다 그러니 가만히 있는가 이거는 돈이 없으니까 뭘 할수가 없네 돈이 이게 생각보다 많이 나와도 저희가 지금 밸런스를 딱 맞춘거에요 아하 이걸 어떻게 해야되나 이런거 틴트까지 마시고요 좀 나중에 뭐 럭키블릭 깔면서 오셔서 야 승찬아 응? 내가 첫번째 옷 사라고 말했잖아요 담아 담아 그거 제일 약한거에요 그거 마시면 바로 죽어요 와라 그럼 바로 줄게요 안되겠다 이렇게 밖에 못하겠구나 알겠어요 이게 대비가 센건가 이게 답이군요 저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핫 뭐야 메디킷을 처음으로 다 먹어보도록 하죠 오잇 앰프 잠깐만 나 부금 안켰다 나 뭐 부금 따위 난 무빙으로 피할거기 때문에 네 아 님이 그러다가 죽으면 바로 나가셔야 되 그냥 구경하셔야 되요 아셨죠 어 뭐야 스푸님 네? 저 템 다 되셨어요? 안되면 저 드릴까요? 저 완벽합니다 저거 이 정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미친소리 하시네요 이 정도면 뭐 완벽하죠 그러면 이제 흩어주세요 님들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가 아닌거요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약속해드리죠 자 그러면은 흩어주시고 이제 저희가 아까 몇 분에까지 그거였죠? 47분이요 아 누군가 저를 그렇게 죽일거같애 지금 살짝 불안한데 아 그래요? 전 뭐 굳이 노력안해도 다 될거같애요 그러면 일단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들 알아서 잘 살려주세요 그럼 53분부터 PVP니까 예 조심하시고 이게 좀 고쳐야될 점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댓글로 좀 말씀해주시고 뭐 님들 뭐 고쳐야될 점이 있을거 같습니까? 아 지금 딱히 고쳐야될 점은 없어요 나가요? 저 럭키블러 까도 됩니다 X 됐습니다 저 지금 저 불안합니다 저 바로 죽을거 같고만요 럭키블러 까도 된다고? 까도 돼요 까도 돼요 제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뭔 소리죠 이거? 저 먼저 골로 가겠습니다 어디야? 어디야? 뭐야 난가? 아 저 죽어요 뭐야 아니면 이거 이거 상점가 이용시간 끊은 뒤에 이렇게 아이템이 나오는거죠? 아 상점 갈 수 있어요 그래도 아 그래요? 네 가도 되지만 가다가 죽으면은 네 뭐 님 책임이니까 어 저 지금 스쿠어보도 5개네요 뭐죠? 스쿠님 제 뒤에 계시는데 네? 죽으실래요? 어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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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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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아침을 좀 바꿀께요 어디 계시죠? 자 일단 53분까지까지까지 1분 남았어요 아 그래요? 도망가야겠다 최선을 다해서 도망가야겠다 최선을 다해서 도망가야겠다 영상 찍을때보다 더 신중하게 도망가야겠다 엔더지즈 까도 되는데 벌치가 걸리실거면은 럭키볼 까셔도 돼요 에잉? 그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잘 까서 저 에메랄드블록 10개 얻었습니다 아 그래요? 상점은 계속 이용할 수 있어요 상점에선 못 때리죠? 예 아니요 상점 때릴 수 있죠 상점 어떻게 올라가? 스크림이 가능합니까? 상점 어떻게 올라가냐고요? 어 아 그니까 그게 원래 사다리가 있었는데 사다리가 없네요 알아서 눈찍고 올라가세요 하하하하 눈찍고 올라가라고요? 네 저 에메랄드 클리어 좀 쓸게요 네 아 잠깐만 게임모드 아 음 이 정도면 될거 같은데 저는 이제 저는 이제 환상인 스나이퍼이기 때문에 슈퍼맨 슈퍼맨 아메리칸 스나이퍼영화 보신 분 계세요? 거기서 그냥 제가 나옵니다 제가 그냥 대가리밖에 풀 착 예 이거죠 이렇게 여기 잘 올라가라는게 게임모드를 써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안 되죠 아니제 개머 누가 탔어 서바이벌을 하셨길래 자 알아서 센스있게 럭키블러 엔더 진줄 했어요 알겠어요 오오오오 센스 플레이 드렸다 근데 저 지금 개망이네요 저 저한테 죽은 애들 수가 다섯개인데 이러면 안되는데 너들 어디계세요? 이제 죽여도 돼요 네 네 빠꾸디 총무도 많이 해보셨어요? 헐 청모드.. 청모드요? 저는 늘 청모드.. 저는 늘.. 청..청..청..청모드 바랍니다 왜요? 아니요 너무 좋은게 떠가지고요 이게 그럼 제한시간 동안 룰을 좀 바꿔볼까요? 제한시간.. 그니까 시간까지 가장 많이 죽은 사람이랄까요? 그래도 괜찮지 않나? 바로 죽어서 나가는 짐이 없지 않을까? 그치? 안 돼 이게 바로 죽어야 엄청난 긴장감이 생기기 서로 그 서로 간에 긴장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엄청난 긴장감을 가지고 있을거라구요 근데 그거 왔어? 승찬아 어디가? 아 죽이지마 죽이지마 제 부모님 왔어요 아 알겠습니다 마이크 끄시고 뭐 그냥 커피터 꺼야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죽이실 분.. 스프링 타라? 알겠습니다 자살하십시오 그럼 저희 1대1대1인가요? 네? 1대1대1이네요 승찬님 네? 진호형 매우 싫었죠? 네 그래요 그럼 우리 같이 협동을 해서 뭔소리야 승찬아 너 나랑 친구 아니냐? 어때요? 아.. 한 번쯤은 배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 이씨 뭐야 오 어디서? 이상한 돈이 나는데 아니 어디 계세요 님들 저요? 안 하죠 깔끔하게 총을 너무 그래요 맞아 그리고 한 집에서 너무 오래 있으면 재미없으니까 오 저기요 왜 그러세요 저기요 승찬님 왜 왜 왜 그러세요 저한테 나 뭐했는데 성룡아 너구나 저 왜 저 아무것도 안했어요 저 형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뭔소리야 총쌌잖아 총쌌 총쌌 저 지금 광지라 오 이씨짜 무슨소리야 야 지금 총쌌잖아 총쌌이 나는데 아 지금 마음같아서 다 죽였는데 죽여도 됩니까? 야야야야야야 야 자새끼 뭐야 저기있어 여보세요 아 깐짝 놀랬는데 아 아프시죠 아 깐짝 놀랬어 와 저기 언제 올라오셨어요 승찬님 좀 오래되는데 좀 오래되는데 승찬님 네 뒤를 조심하세요 뒤요? 네 하 제가 님 뒤에 있잖아요 하 하 어때요? 하 정말 개무섭네 사이코패스예요 뒤 아무도 없는데 제가 님들 뒤에 있어요 뭔소리야 저는 마음껏 죽일 수 있는 위치를 가졌습니다 어 잠시만요 저 머리가 없어졌거든요 혹시 스나이퍼? 아 잠시만요 나이스 마인 스나이퍼 저 머리가 헬멘스에 왜 총알이 껴져있냐 내가 한 대 박았지 내가 어 멋지게 어어 뭐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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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룡아 성룡아 어 총쌀들이야 어디서 자들 어디있으십니까 어디야 어디야 조심하세요 중두관 수관입니다 아니 어딘데요 저요? 저는 명사수단계 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 난 닌자야 난 닌자야 난 닌자야 닌자라고요? 난 닌자야 지금 엔더진즈로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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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요 뭐에요 여기 죽은거 아 죽은거 아니죠 안죽었어요 죽어야지 와 저기 진짜 썩어인데 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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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소름돋았다 소름돋았어 와 개소름돋았어 지금 와 아까워 아 뭘 아까워 피 다시 낳았구만 아 아깝다 오케이 나이스 완벽하군 완벽하군 모든게 나의 게임대로 돼가고 있어 아니 어쩌면 이렇게 좋을까 완벽해 너무도 완벽합니다 너 어딨냐 나와라 저 지금 건물 위에 있습니다 너 나와라 진짜 어딨냐 어딨냐 진짜 나와라 무섭다 나와라 나와라 누가 닿았었다는게 지금 흐흐흐흫 오 아 지금 어디갔어 아 건축을 버려야겠다 건축이 무술모네요 내가 말했죠 건축 무술모라고 예 그러네요 다 무술모가 되는거 같아 여기 최강은 여기 최강은 신하랑 라푸린이 다들 어디있으실라나 아 승찬아 어딨냐 어 어 어 어 왜요 어디있어 어디있어 뭐야 누구야 왜왜왜왜왜 성냥아 너지 저 아닙니다 어디있으세요 다들 어디있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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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짱구싸 난 어디 진짜 아무도 안보이는데 어디있으세요 다들 어디있으세요 생찬이요 어디있으려나 아니 이거 어디갔어 여기있었네 아니 저기요 저 때문에 찾지 엔더진 좀 쓰지맙시다 예 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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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부싶었네 어디에 계세요 승찬이요 아 지노가? 스나이퍼라서? 지노님 스나이퍼세요? 당연하죠 저는 정생에 명사였으니 아메니칼 스나이퍼 안보셨어요? 아 봤죠 그것도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예 제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주인공으로 조심하십시오 아니요 승찬이예요 진지하게 어디에 계세요 아리에 제가 여기 있는거 봤었는데 없어졌어요 렌즈니즈를 썼다니 오 밤 되니까 이게 더 앞에 승찬이는 흑인이다 어? 밤이면은? 잠시만요 저 안하시면 안돼요 어 어 뭐야 아 잠시만요 저 벌칙할 벌칙할 삘이거든요 아 잠시만요 아니 어디에 계세요 님들 어 깜찍해 아 깜찍해 좀비였어? 좀비가 보여요? 야 깜짝 놀랬어 좀비가 보이니까? 어딨죠? 에 자표 다들 말해줍시다 한 번씩 예 저는 X3 Y20 Z160쪽에 있습니다 어떻게 켜? F3이요 너무 멀리 있는데 어떻게 갔지? 나 X가 마이너스 12 Y가 마이너스 22 저 X7 난 Y 20 Z Z 말해줘야죠 승찬이 Z90 90이요? 어 나 지금 계속 지겨줘가지고 말해줘도 모를거야 오오오 오오 뭐요? 뭐지? 어허허허허허헛 슈트라아 모르라요 어? 잠시만 김치? 어허허 뭐디에에에 이 불안감은 야이, 정면!! 그냥 이제 구경하시면 돼요 아 그럼 둘이 남은겁니까, 저랑 님이랑? 네, 어디 계세요? 아 지노 갑파가 사기네 아 제가 그거 사다 했잖아요 아 그거 없었어, 에메랄드가 아니, 뭔 에메랄드에 무지케 예매도 충분히 있을거같은데 오! 뭐야 아 센티님 총 쏘지 마세요 이제 아 형님 나오세요 어디계세요 저 누가 총 쏘는 소리 들리는데 어 남들답게 리스폰에서 마따게 뜹시다 리스폰이요? 자 오세요 빨리 욕먹는거 아닙니까 저 이기면은 아닙니다 욕먹어서도요 진짜 이거 이기면 욕먹어요 제가 일부러 한 총하에 여닫어팔 빌리 났거든요 불쌍하지마세요 저도 돈 나갔어요 참 그로 아 총하.. 저 지금 가운데 있거죠 가운데요? 가운데 없으시면서 뻥치시네 아 저 인성모델스나이퍼로 저 대게타고 있니 어디요? 아 저 가운데 있거죠 진짜로 아 어디계세요 와 이거봐 어디계세요 도망치실 생각입니까? 아니 어디 계신지 나와서 맞다이 찍을 했으면 나와야죠 정작당당히 아 맞다이요 알겠습니다 어디 계신데 어디 계세요? 개무섭네 제가 명사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와 뭐야 나 찾았어 나 찾았어 어디 계세요? 어 뭐야? 대단해 대단해 어 어디 아셨어? 엔더지슈스였습니까? 아니요 안썼죠 아니 어디 계셨냐고요 아저씨 저도 지금 이미 안보여요 너무 멀어서 안보이는거 같은데 아 나오시라니깐요? 저기요 납삽하게 그러지마시고 어 아 뭐야 앞비가 어디야 흐흐흐흐흐 야 여기 있다아아 수비누비 으 아핰흐헝 흥 정글은 언제나 나의껏 정글은 언제나 나외珠 Block ingen 어디에 계세요? 어디있냐구요? 저야 뭐 기술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죽여도 되는 겁니까? 아 어디 계시냐고요 아저씨 아저씨 예 어디 계세요? 저요? 죽여도 돼요 죽여있으면 죽이세요 아 죽일 수 있으면 죽여도 됩니까? 네 님 뒤여 어디여 나 안보이는데? 어디여 아 저도 지금 님 못찾겠어요 님 사라졌잖아요 아 아 그러니까 왜 약간 점점씩 좁혀지는데? 아 저 구맞이신거요? 굴러치신거냐고요 굴러치신거냐고요 어디있으셔 어디있으세요 저요? 저는 정글 안에 있는데 지금 정글이 너무 이게 진짜 정글이네 완전 마음의 정글입니다 아 이게 근데 이상한 그 양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름표가 너무 많아서 네 이름표 쩔지 어이 지금 어떻게 형인지 모르겠어요 저 양이 빠꾸 닮아서 양이 님인줄 알았어요 어머 저는 늑대를 상징합니다 아 방송시간 지났는데 지금 뭐하는거지 나 빨리 빨리 죽여줬다 이게 더 중요하니까 와 안돼 우지구요 쥐리구요 쥐지구요 벗기구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럭키 컨텐츠 저기요 성룡이 예 뭐하세요 뭐하세요 분노 분노표출 배틀로얄 아 재밌었습니다 할만해요 억울해 좀 억울하긴 한데 재밌었어요 사람이 많으면 어떨거같죠 이거 좀 룰을 바꿔서 한 번 죽으면 끝난게 맞나요 한 번 죽으면 끝나는게 나요 이거 계속 태어나면은 긴장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네 아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네 뭐 배틀 럭키아 배틀 럭 로얄배틀로얄 뭐야 이름 뭐였더라 럭키배틀로얄 어 럭키배틀로얄 자 이거에서 마치구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뭐 성룡이 뭐 빠꾼이 할말 있으세요? 없습니다 아 그냥 너무 억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뿅 퉈 럭크 퉈 럭크 핑크 퉈 럭크 퉈 럭크 퉈 럭크 퉈 툴 퉈 럭크